자 지완이가 오늘 B에 17이죠? 오케이 자 그러면 알파벳 보고 읽을 수 있도록 이제 돼야 할텐데요 오케이 얘들이 모여서 무슨 소리내던가요? 그래이 그렇지 오우 그래이 오케이 하나씩 그 어 에 에 이 다 합쳐서 그래이 G는 그 G 중에서 그 R은 항상 어 어 A는 뭐 중에 A에 어 어 중에서 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Y는 뭐 중에 I, E, O I, E 어? 그래서 다 합쳐서 그래서 다 합쳐서 그래이 됐습니까? 그 레이 됐네요 레이 레가 그러면 무슨 소리가 되고 있어요? 레이 레이가 되고 있어요? 레이가 되고 있죠? 네 그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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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쓰기 어 G A R R A Y 그렇지, 그래서 소리 계속해서 하나, 넷, 하나 뭐라구요? 헤이, 그렇지 잘한다 하나씩 에 에 이 다 합쳐서 헤이 헤이는 항상 헤이는 헤이 에, 아, 어 중에서 에 Y는 이 중에서 이 그래서 다 합쳐서 헤이 오케이 그래서 소리 쓰기 그래서 다 합쳐서 오 잘했다 계속해서 하나 하나 넷 셋 하나 다음 투성 예 하세요 그렇지 소리내서 연습 많이 하니까 잘 자자 트레인 하나씩 에 에 이 느 그래서 다 합쳐서 트레인 이 부분만 소리는 뭘까 레인 되겠네 그렇지 자 그러면 T는 항상 T R은 항상 R A는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는 항상 느 에 에 에 에 에 에 와우 그래서 소리 트레인 아주 잘하네요 계속해서 둘 하나 넷 셋 하나 애들이 모여 내는 소리 스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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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그럼 하나씩 스네일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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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, E, O 중에서 E, L은 항상 O, 그래서 다 합쳐서 Snail 그래서 소리, Snail 쓰기 S, N, A, I, L 와우, 지윤아 되게 잘한다, 소리? Snail 칭찬해도 별로 기분 좋지도 않고 그런 것 같네요 그렇지, 데이 따라 읽기, 데이 하나씩 D, E, E, E 합쳐서 D, D는 항상 D, A는 A, E, A, O 중에서 A, Y는 I, E, 짤막 I, E, 짤막 중에서 E, E, 그래서 다 합쳐서 데이 데이 오케이, 소리 데이 데이, 큰소리로 데이 오케이, 쓰기 D 아홉, A 그렇지 Y 그렇지, 소리 데이 데이 그렇지 그래서 하나, 넷, 셋, 하나 다 합쳐서 네이 네이 아, 잠시만요 네이요? 그렇지, 큰소리로 네이요 네이요 하나씩 네 느 에 에 이 어 어 합쳐서 네이요 에는 항상 느 에 에 에 에 아 어 중에서 에 에 아이는 에 어 중에서 이 이 에는 항상 어 그래서 다 합쳐서 네일 오케이 네일 소리 네일 네일 쓰기 네일 오케이 네일 네일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, 넷, 셋, 하나 오케이 소리 네일 네일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, 넷, 셋, 하나 라인인가? 아닌가? 저는 정답을 좀 응 에이 얘가 어떤 소리내던가요? 알잖아요 네 네 레인? 라인? 라인인가? 딱 정해주세요 라인이요 라인이야? 어 좀 틀렸는데 들어볼까? 네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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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전에 이거 한적 있는데 이거 뭐였어? 트레인? 그래 이게 트레인이잖아 그럼 트레인에서 티가 없어졌으면 이건 무슨 소리 되겠어? 레인? 레인 하나씩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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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 얼 에 에 이 이 느 느 합쳐서 레인 그럼 요렇게는 무슨 소리네 에 에 에 하고 인이네 에인 레인 R까지 합치면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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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소리 레인 쓰기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오케이 소리 레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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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하나하나 넷 셋 모여서 플레이 플레이 게임할때 많이 봤을텐데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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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할때 많이 봤을텐데 플레이 레인 레인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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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에 플랫 플랫 와이는 중에서 이 그래서 다 합쳐선 플레이 여기만 소리내면 레이 여기만 소리내면 에이 오케이 잘했습니다 말하기 잘했고 쓰기도 잘해주세요